실패하면, 반역,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? 그럼 제가 약속해드리겠습니다. 그러자. 내가 약속을 했거든. 너 잡아준다고. 거기 진짜 위험하니까. 아니, 이제부터 너 혼자선 안 돼.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. 모든 게 다 비밀이잖아요. 내가 다 계획했어. 언니는 어디까지 각오하고 있어요? 그리고 내가 다 계획했어요. 내가 다 계획한 했는데, 내가kea 랩 everything. 1-2-3-8-4瓶을 나아야 할 것 같아요. 두 번째 랩을 나아уч는 nose. 아까 제가 한 weet을 때, 그래서 먼저, 나은 끝이 이해가 안 된다. 아 좋다